잡아 잡아 잡아! 아이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요리 체인지 기회가 걸린 이번 미션은 오빠 공 찼어? 오빠 PS! 이거 끝났어요. 우리가 몇 개 작살냈어요. 파이튼! 우리 좀 아는 분들 요즘 뭐 이런 거 뭐 밈 이런 거 유행하는 거 저희한테 주세요. 다 작살내드릴게요. 끝이야 끝! 약간 질릴 것 같다. 그럼 저희 주세요. 심지어는 야심차게 기획한다. 초반에 작살낼 수 있어요. 떠오를 것 같으면 바로 우리가 좀 걷어올게요. 떠오를 것 같은 거 바로 주세요. 작살내드릴게요. 반려구와 피구가 결합된 미션인데요. 이번에도 여러분 단체 대결이고요. 여러분들의 대결 상대는 제작진입니다. 오케이. 우리한테 안 돼. 우리한테 안 돼. 안 된다니까. 공격팀 주자는 공을 발로 찬 뒤에 건너편의 세이프존에 뛰어가서 저기? 바가지에 물을 담고 여기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본인 통에 물을 채우면 되는데요. 여기는 뭐 1루, 2루, 3루 이 기준이 아니라 그냥 절로 가는데 오다가 떨어트리면 물을. 그러니까 물을 많이 더 그러니까 떨어트리면 못 담는 거죠. 아웃되기 전에? 맞으면 아웃이구나. 네, 공을 던져서 본인이 맞으면 아웃이에요. 그래서 가셨다가 저기서 기다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는 상황이고요. 안타치고 1루 가는 거예요. 1루 가는 거예요. 1루 가서 기다리자. 그리고 만약 공격이 찬 공을 수비가 한 번에 잡으면 바로 아웃이고요. 반대로 수비가 던진 공을 공격이 잡으면 아웃되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피구랑 피구가 섞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수비가 던진 공을 공격이 잡으면 아웃되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피구랑 피구가 섞인 거예요. 아, 알겠구나. 알겠어, 알겠어. 먼저 알겠어. 잡아 아웃이야. 이해 못 했어. 완전 이해했어요. 뛰다가 맞을 것 같은데 잡으면 아웃은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대신에 그 자리에 있으셔야 해요 다음 사람이 찾을 때까지 그지그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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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 멈추는 거야 멈추는 거야 그리고 다음 사람이 찼을 때 움직이시죠? 같이 움직이는 거 오케이 그래서 5명이 아웃되면 공수 교체되고요 아 3아웃이 아니고? 5아웃이야 3아웃이 아니고? 최종 더 많은 양의 물을 채운 팀이 승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런닝맨이 승리할 경우 요리 중 5가지를 원하는 메뉴로 바꿀 수 있고요 제작진이 승리할 경우 한 가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대결할 제작진분들 도와주세요 누구지? 석진이 형이랑 다 피지컬이 비슷해야 해 쟤넨 또 AC만 뽑았네 또? 쟤들 나오면 또 맨날 나오는 애들만 나오는구만 주영이랑 또 나와 주영이 명재 하지마 주영이 다리길이 봐봐 선명이 뭐 오케이 선명이 오케이 선명이다 선명이 다행이다 선명이 내 롤이야 내 롤 선명이 선명이 뭐야 명재 명재도 쟤 공 잘 차더라고 야 종서 아 쟤네들 그래도 잘해 오빠 오빠 준비됐어? 됐어 누나 누나 준비됐어? 오빠 나 준비됐어 공 좀 던져줘요 지금 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톡 오우 아 빠울이야 빠울 빠울이야 너 어디로 하냐 어딜 가 쟤 여기 아니야 쟤 몰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까 몇 번 얘기했는데 공 공 공 공 이거 어떻게 하니 이제 한번 잡을게 굴려와봐 선명아 모자를 써 이게 형 아웃이야 뜨면 안 될까? 어떻게 차야 돼 그럼? 연습했네 선명한테 톡 쳐도 되겠다 좋다 좋아 좋다 오빠 근데 이 정도면 아웃될 수 있어 아니 근데 애들 연습 많이 했네 연습했네 애들 자 이제 갈까요? 네 나 첫번째 라운드 시작할게요 우리가 공격해도 돼요? 그래 우리가 먼저 해요? 공 일로 오면 다시다 파이팅 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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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기다려 기다려 좋았어 오케이 아 좋다 기다려 기다려 좋았어 아 이거 아웃이야 이거 아웃이야 아 저 세븐아 저거 아웃이야 아 저 세븐아 저거 야 아웃이야 왜 포기해 야 저 세븐아 야 포기하지 말고 도망가 피했어야지 형 세븐스찬 형 이게 쉽지가 않아 해봐 피했어야지인데 피했어야지 뭐가 쉽지가 않아 자 파이브 아웃이니까 해봅시다 그래 원아웃 쉽지 않아 나라도 한번 쉽지 않다 야 선명이 해봐 어 잘 왔다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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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잡혀 아 형 이럴 잡혀 아 형 아 뭐한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아 뭐한거야 형 형 한번 다시 할게 아 씨 아 형 나와 들어와요 들어와 야 근데 이렇게 해도 안되고 저렇게 해도 안되고 그냥 넘겨야 돼 이쁘게 줘야 돼요 굴려주세요 볼링하듯이 아 요거 아유 요거 아유 요거 아유 요거 뭐야 아우 자리가 이게 아니라 아니 왜 이게 아니 왜 이게 종국이 형 안 맞으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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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가 가 가 여기 멈추면 돼요 아 멈추는 거야 저 여기 멈추면 되죠 네네 다음 하시면 돼요 다음에 뛰면 돼 다음에 뛰면 돼 그냥 뛰면 돼요 아 저만 보겠구나 아우스도 아니니까 오케이 아우스 생각을 왜 못했을까 그러니까 저 생각을 못했네 안 돼 야 차지마 어 됐어 세이브 아우리야 어 됐어 세이브 아우리야 어 됐어 세이브 아우리야 어 됐어 세이브 아우리야 마우리야 아니지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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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둘 다 살았다 야 지효 지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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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둘 중에 한 명만 살아나면 돼 내가 알겠어 형 형 형 같이 뛰어 잘하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했을 때 뛰는 게 낫지 않을 거야 형 지금 쟤는 하는 거 보다 근데 하나가 왜냐면 쟤 한 명이 아웃 되니까 잔철이 어 어 이거 아웃이다 잡으면 돼 잡으면 돼 어디로 뛰어져 야 야 기효야 어디로 와 일로 와 기효야 더 널리 자 더 멀린 바 저 멀린 바 오른쪽으로 멀린 바 뭐해 빨리 주영아 주영아 누나한테 줘 줘 줘 줘 줘 줘 줘 줘 봐 줘 봐 줘 봐 아 아웃이다 아 아웃이다 줘 봐 줘 봐 아 아웃이다 오케이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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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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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들어왔어 톡톡톡 톡톡 나이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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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아우만 안 되면 된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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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리도 여자들이 공 저거할게요 야 야 뒤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돼 뒤에 있는 사람이 잘해야 돼 뒤에 있는 사람이 얘 쪽으로 많이 와 내가 일로 갈게요 니가 여기 여기 잡을래? 야 약간 볼륨처럼 스네로 살짝 줘 그래 탈툼 아우 집중 아우 잡았다 잡았다 잡아 됐다 봤다 됐다 됐다 야 야 조용히 아우 야 조용히 쳐 야 야 조용히 쳐 아우 아우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야 야 야 야 야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아 대박 쎈 봐야 야 야 지호야 더 세게 던져 더 세게? 볼 위처럼 싹 세게 던지라고, 훠악! 다 주지 마! 알았어! 야, 야 빨리! 서비아, 줘! 야! 아우, 씨! 아, 씨! 아, 잡았는데 너무 멀었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잠깐만 벗어, 미끌리니까. 자, 내가 앞에 있을게. 형, 앞으로 와, 형, 앞으로 와. 야, 선명히, 선명히! 아니야, 선명히! 서비아, 앞으로,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봐, 봐! 아, 선명히가 원래... 형, 뒤에 좀 봐줘! 서두르지 말자, 저 뒤에 있으니까. 뒤에 와, 뒤에 와! 더블 아웃! 뒤에 와야 돼! 더블 아웃! 지킬 수 있어! 야! 야, 야, 야! 좋아, 좋아, 좋아! 아, 저 잡았어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형, 빨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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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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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다려, 기다려! 하나, 하나는 아웃 시켜야 돼! 형, 어쩌게 얘네 갔다가 굴래?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아니, 막아도 되잖아, 이거를 이렇게! 아, 오오오오오! 아니, 자리는 막아도 되잖아! 형, 와, 와, 와! 야,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웃! 아웃! 야, 여기!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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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들어왔어! 아웃이야, 아웃! 형, 형, 너가 해! 내가 한 번 해볼까? 아니, 소민이가 곧... 내가 한 번 해볼게! 저거 해서... 야, 내가 마구를 보여줄게, 마구! 아, 장갑 빼야 돼! 어우, 씨! 뭐야! 아, 장갑 빼야 돼! 어우, 씨! 뭐야! 우와! 와, 씨! 현명아, 뭐 해! 현명아, 뭐 해! 현명아, 뭐 해! 현명아, 뭐 해! 현명아! 아니, 있어! 현명아, 있어! 아니, 있어! 현명아, 있어! 현명아, 있어! 오케이! 던져, 던져! 야, 소민아! 네가 해라! 소민아! 야, 앞에 다 있으면 어떻게 해! 뒤에 와야 돼! 소민아, 네가 하는 게 나아! 난 좀 앞에 있을게, 혹시 모르니까! 아니야, 쟤 저... 쟤 허당이야! 아, 얘 뭐 춤만 잘 추지! 소민아, 굴려! 까부지 말고! 저거 뭐야, 저... 됐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야,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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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좀 움직여라, 씨! 빨리! 한동훈! 야, 씨! 한동훈! 아, 저... 아, 나 양셉셉! 아, 이 셉셉이가... 야! 왜 이렇게 못 던져? 세 명 들어오니까, 이거! 우와, 근데 적어도 작전이다! 한 번에 가서 한 번에 움직이기! 세게 굴려 볼게요! 그래! 형, 굴리고 뒤로 빠져, 그럼! 굴리고 빠져! 야! 뒤로! 그렇지! 파울! 자! 원 스트라이크! 그렇지, 형, 그렇게 줘야 돼! 됐어, 나와! 그렇지! 아웃 아니에요, 아웃! 아웃이야! 아웃! 빨리 주는 거 좋다! 그래! 빨리 주는 게! 천천히 주세요! 어? 형, 빨리 줘, 그냥! 천천히 가, 어디 있어! 형, 봐주는 게 어디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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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오케이! 아, 근데 석삼이 형! 어? 그게 좀 치사하게 하네! 치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애들은! 또, 형, 잠깐만! 이거 잘 줘야... 그렇지, 살살 줘야 돼! 남자애들은 살살! 잡어! 잡어! 오케이! 잡어! 오케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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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 들어와, 들어와! 야, 누구야! 야, 줘야! 줘! 야, 누구야! 야, 줘야! 줘! 아웃! 너 아웃이야! 아웃! 너 아웃이야! 저기 아웃이야! 총수 아웃이야! 아이, 수민아! 나 왜 나... 아니, 수민이... 아니, 수민이... 아니, 수리 아웃이야, 수리 아웃! 얘, 누구야? 너 공이 올라갔는데 왜 앞을 보고 뛰어하고 있었던 거야? 아... 아니, 공 뒤술려고 이렇게 가는데... 혼나기 시작해! 혼나기 시작해! 혼나기 시작해! 나 열받아! 나 억울해! 응! 나 억울하다구! 아니, 억울할 건 없어! 왜! 억울해! 억울하지 않아! 억울해! 아니, 거기 떨어져서 공을 보고 뛴 거야! 야, 뒤로 가 있어! 내가 이번에는 내가 던질게, 주욱이! 어! 좋다! 잡았다! 잡아, 잡아, 잡아! 잡았다! 옵길 같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가만! 포 아웃이요! 포 아웃이야! 포 아웃이다, 포! 좋아, 좋아! 마지막 한 번! 나이스! 동그리, 동그리! 동그리다! 형, 뒤로 가자, 뒤로 가!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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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잡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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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명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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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야, 거기! 아니, 아! 아, 명재, 명재! 명지, 명지, 던져, 던져, 던져! 명지, 명지, 던져! 던져, 던져! OK! 던져, 던져, 던져! OK!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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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괜찮아? 명지야, 재밌었다. 야, 명지야, 재밌었다. 야, 이거. 이거 재밌었어. 야, 명지야, 재밌었다. 야, 빨리 도망갔어요, 형. 좋아 다음 가 저것 좀 앞으로 당길까요 어 너무 멀어 사실 이것들이 알고 있었네 전략이 있었어 왜냐하면 심유를 했으니까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요번에 몇 바까지 하면 우리가 이긴다? 몇 바까지 해야지 우리가 선명이 윗쪽으로 살짝 넘기면 돼 소민아 소민아 얘를 무시하는 거야 맞춰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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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어디까지 가? 자 어디가? 잡아 잡아 도망가 소민아 도망가 옆으로 뛰어 소민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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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지 선명이 누웠을 때 야 바보야 저기 도망갈 수 있었는데 왜 안 누워 야 쟤 왜그래 도망가 야 니네도 너무해 야 니네도 너무해 야 소민이가 진짜 장난감이냐 야 선명이가 도망가 아웃이야 아웃이야 원아웃 샘샘아 너 나가야 된다 나갈 길다 무조건 나가야 돼 아 또 왜 바람구냐 이렇게 때릴 때 되니까 오케이 좋아 나이스 가 가 가 가 가 가 가 혹시 몰라 잡아 잡을 수 있어 야 잡아 잡을 수 있어 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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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깝다 아깝다 됐어 뛰어도 되는데 세일 야 가서 있어도 돼 그러니까 세찬아 굳이 안 돌아도 돼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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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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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지 살면 되지 좋아 좋아 야 물 더 뿌려 야 세찬이 온다 야 됐어 야 됐어 야 뭐 하냐 아유 자 한 명 살리고 한 명 죽었다 아니 근데 저렇게 몸으로 막아도 돼요? 아니 그냥 막는 게 돼? 너무 좋지 우리 형 그럼 너무 좋지 아니 이때 이때 몸으로 막아도 되는 거지? 근데 공이 이렇게 찢어졌어 좋아 와 좋다 와 와 와 천천히 와 좋다 와 와 와 천천히 와 와 와 와 천천히 와 재석아 흘리지 말고 와 너 너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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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와 와 와 와 오케이 와 와 와 좋아 와 오케이 와 오케이 와 와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았어 아 국섬이 좋았어 아 좋아요 빠짐 들어와요 으아 됐어 됐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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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다 세이브다 야 이씨 뛰어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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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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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뛰어 나이스다 나이스다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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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종서 어버버다 야 어버버 어버버 시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종서가 운동을 못하네 그런데 석진이 형 약수터에서 지금 물 뜨고 계세요 좋아 좋아 자 이번에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된다 뛰어 어 어 세이브 세이브 뛰어 어 어 세이브 세이브 살았어 세이브야 세이브야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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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야 어 바가지가 없어 세찬아 기회다 여기 주자이 세 명 있어 야 이번에 그냥 무조건 뛰어 그냥 뛰자 이거 들어가야 돼 야 히트앤드론 야 뛸 거야 세찬아 우리 어 뛰어 일단 seventh 제가 이렇게 닫아야겠다 가 갔다가 닫아 오오오 nosso 잘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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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온 좋아 좋아 뚜껑 덮으면 안 쏟아지는 오케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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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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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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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됐다 radi ļ아야 돼 살아가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살아가 돼 대박 와 대박. 아 너무 섹시해. 아 너무 섹시해. 아 섹시해.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아 대단해. 아 이번에 됐다. 형 그냥 뛰면 돼. 어. 아니 선수를 데리고 왔어요. 아니 라인드라이브로 그냥 잡았네. 아 시간만에 축구할 때 보니까 잘하더라고. 어? 아 빈판에 축구 안 했어? 아 그렇구나 미안. 형 막 얘기하지 마요. 아 되게. 있었는데. 오케이 아웃이야 아웃이야. 뛴다 뛴다.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잡았다 아웃이야 아웃이다. 파이브아웃. 우리가 잘 막아야 돼 우리가. 막는 거 있다고 그랬어. 아주 그냥 사람 다 막을 거야 내가. 야 어디 물 갖고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어 섹시해다. 왜 왜. 헤이. 오케이 됐다. 자 와 섹시해. 어디 간 거야 선명이. 오빠 줘봐. 그래 그래. 왜 나 하지마. 섹시해 네가 상대해줘 복수해. 좋았어 섹시해 좋았어 섹시해. 됐다. 아 누가 이거. 잘았어 잘았어 잘았어. 야 잡아야지 형. 어 여기 아웃. 아웃. 빨리 뒤에 있어. 아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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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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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주야 왜 팔 딱 대야지. 명주야 아웃. 뒤에 뒤에 쌩이 먼저. 오케이 오케이. 오빠 이거 막바람이었어 야. 자 주용이야 주용이. 아 주용이. 강타자다 어우. 아 시개인데 야야야야. 막아 막. 아 시개 이게 야야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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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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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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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웃이야, 아웃. 파이브 아웃. 손 잡는 건 안 돼요. 손 잡는 건 안 되는데. 어, 안 된다고요? 밀치는 건 되나 보다. 뭔데, 밀치는 건 돼? 밀치는 건 되는데 손을 잡고 그렇게 흔드는 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밀치는 건 된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주영이면 형, 한 번 밀어. 주영이 이거. 야, 주영아 쟤 바지 두고 누워 있을 거야. 잡아, 잡아, 잡아. 아이 씨. 잡아, 잡아, 잡아. 아이 씨. 형, 괜찮아? 너 괜찮냐? 이러면 되잖아요. 이러면 되잖아요. 야. 된테매. 된테매. 야 서리마 괜찮냐? 서리마. 서리마 어딨지.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 아웃은 안 된거니까. 공을 안 맞아가지고. 공을 안 맞았대. 아웃은 안 됐잖아. 아웃을 시켰어야지. 아웃은 아니에요. 아웃을 시켰어야지. 야 리액션이 너무 좋았다. 리액션을 하고 와요 이번에. 사람이 그렇게 날아갈 수가 없어. 아 얘 잘 차는데.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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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얘 잘 차는데. 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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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거기 없었어 막어. 형. 형 뒤에. 아. 형 뒤에. 아. 주영아 괜찮냐? 주영아. 너 괜찮아? 아우. 전체. 내가 부충충했어. 야 쟨다며. 아 쟨다며. 날라가네 그냥. 아 야 이거. 아 우리 또 룰은 또 지키니까. 그럼. 우리 또 룰에 충실하잖아. 된다고 그래서 한거야. 우리 또 룰에 충실해가지고. 아 재밌다. 아이 된다고. 우리가 그 가능성을 주지 말았어요 우리한테. 아 오케이. 자 이번 미션 결과. 물을 더 많이 채운 런닝맨 팀 직례입니다. 오케이. 런닝맨 팀 직례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미션. 여러분과 제작진이 제대로 자웅을 걸을 수 있는. 자웅을? 예능인 3종 경기입니다. 예능인 3종 경기? 좋구나. 여러분과. 아 좋구나. 제작진이 직접 펼치는 대결인데요. 네. 평소 예능인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탁구. 어허. 배드민턴. 어허. 족구 3종목입니다. 아. 야 요즘 세찬이 배드민턴 방송에. 나 캣 보이지입니다. 어. 보여줄게. 이때. 탁구 2명. 배드민턴 2명. 족구 4명인데요. 네. 즉 한 분만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족목될 수 없구나. 이때 스코어는 어떻게 되면 21점 내깁니다. 근데 3개 합쳐서 21점이에요. 즉 어떤 한 팀이 7점이 되면 종목이 바뀝니다. 아하. 일단 스코어는 이어져요. 그 다음에 또 누가 14점을 도착하면 마지막 종목 족구로 갑니다. 아하. 그래서. 그래서 21점을 찍는 팀이 먼저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작진 대표는 여러분과 친숙한 인물들로 선정을 했는데요. 잘하는 사람이겠지. 두 분이 출전하시는 종목에는 선명 PD랑 형님 PD가 담당을 했습니다. 좋아. 개발이들 왔네. 좋아 좋아. 그래서 오늘. 개발이들 좋지. 좋아. 이렇게 해서 진 팀은 벌칙볼 5개가 추가됩니다. 좋아요. 5개 컴온. 오케이. 내가 선명의 정도는 뭐. 자 여기 대진표를 적어주세요. 나는. 나는 3개 중에 탁구가 그나마 나아. 그렇지 형 탁구해. 아 나 탁구하고. 나도 탁구. 탁구는 종국이 형이랑 석진이 형 잘하잖아. 배드민턴 아까. 하실래요 같이? 배드민턴. 나 배드민턴. 개인 라켓 써도 돼요? 집에 잘 있는데. 있으면 가져오세요. 어 이래야. 형 좋은 거 있어요. 라켓 좋은 거 있어요. 가벼운 거. 아 진짜? 자 첫 번째 종목. 오우야. 탁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할 수 있죠. 진짜 진짜 이번에 형 진짜로. 나 하나 했더니 해. 야 우리 솔직히 받지 말자. 나 안 받고. 자 여러분 제작진 탁구 대표 김남중 PD와 조성우 VJ. 남중이야? 아 성우. 아니 성우는 이 형은 선수잖아. 야 성우 잘하잖아. 성우 잘해? 아 진짜. 아니 채경 딱 봐도 누가 보면 탁구 선수 같네. 남중이 여유롭네. 서로 해봐 서로 해봐.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잘 알아보자. 빨리 해봐. 자 서브 게임 할게요. 서브 게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가자. 내가 뒤에 이렇게 있어야 돼. 서브 게임입니다. 서브 게임. 됐다 됐다 그렇지. 잘 치는 거. 소리가 달라. 됐다 됐다 그렇지. 문 풀어 문 풀어. 좋다. 이제 시작해. 됐다. 이제 시작해. 시작 시작. 됐어. 못 치네. 네. 네. 좋아 좋아 좋아. 감자. 감자 봤을 때 7점이다. 이제 시작입니다. 7대0 만들어 버리자. 형 웃음기 빼고 하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형관님. 형 웃음기 빼고 하자고요. 오케이. 오케이. 진지해. 나이스 나이스 짬도 안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짬도 안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짬도 안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오케이 자 부담 가져라 부담 가져 넘기기만 하네 넘기기만 하네 와우 오케이 와 우리 너무 잘해 섹시해 섹시해 성우 형 어떻게 된 거야 이야 성우 형 당황하셨네 원래 이렇게 썩어 넘겨오면 다른 사람들을 못 받았지 야 우린 다 받아 오케이 왜냐면 기가 있거든 기가 세서 그런 거야 안 돼 쪼는 거야 그냥 별거 아닌 거야 쪼잖아 제작진 분발해주세요 쪼는 거야 그냥 야 이거 뭐 어 대세가 기울졌어 내가 봐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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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히히히히히히히히 오케이 할 점 없어 내lais 2대1이야 야 개인전화 보여주면 한 점 잡아줄게 야 이거 쎄 개인전화 무슨 소득 모르면서 이건 정신 못 차리네 왜 그래 와 7전 되면 바꾸는거 아니야? 와 섹진이 오빠도 6대1이야 6대1 이 Muhammad 오케오케! 직접이었구나. 오, 진짜 좋았다. 오, 진짜 좋았다. 오, 진짜 좋았다. 와! 와! 이리 안 돼. 야, 이리 안 된다고! 이겼어, 이겼어. 세트 종료. 야, 이거 싱거워서 하겠네. 아, 이거 싱거워서 이거. 자, 그다음 배드민턴은? 오케이, 배드민턴. 야! 자, 가자. 저희 진행팀의 나동근, 그리고 걸치팀의 김현기 실장님. 오케오케! 진짜 프로 같으신데? 파이팅! 실장님, 실장님. 실장님, 우리 급해. 이겨야 돼. 잘 돼야 돼. 자, 동근이. 잘 치신다. 아니, 다 잘 쳐. 공이 안 보여. 아니, 다 잘 쳐. 공이 안 보여. 오, 잘 치시네. 우와, 세찬이 봐. 왜 이렇게 잘 쳐? 와, 잘 치신다. 배드민턴 많이 하셨죠? 동호회에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감독님 정글 출신이야. 엄청 잘한단 말이야. 자,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7점이에요. 많이 합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깎아먹지 말고. 야, 7점 내자. 취업! 취업! 여기 자세가 다르시네. 잘하네, 세찬. 진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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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해. 공이 안 보여. 우와, 잘해. 공이 안 보여. 우와, 잘해. 공이 안 보여. 공이 안 보여. 아, 이런데. 공이 안 보여. 어! 잘했어, 형. 아, 이런데. 잘했어, 잘했어. 자, 몸 풀렸어, 몸 풀렸어. 몸 풀렸어, 좋았어. 형, 좋았어. 이거 했으니까 됐어 이제. 형, 괜찮아. 됐어. 공이 안 보여. 진짜 빨라. 이 감독님이 되게 많이 해보셨어. 많이 쳐보셨어. 많이 쳐보셨어. 많이 쳐보셨어. 많이 쳐보셨어. 우와. 진짜 좋았어. 진짜 좋았어. 야 너 군무도 잘하는 애가 운동도 잘하는 애가. 얄미워 얄미워. 마라 주인공이야. 너무 얄미워. 마라 주인공. 이거 이기고 싶다. 망됐다. 내가 매번 져가지고. 가볼게요. 포즈가 완전. 포즈 봐. 전문가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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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와 너무 잘해. 와 와. 와. 잘한다. 뭐 이렇게 좋아해요 우리가 봐준 건데. 아이차. 몇 번 봐준 거예요. 아 몇 벌로 봐달라는 거야. 봐준 게 편집됐어요. 제작진도 뭘 맞겠다. 맞을 것 같아.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다 잘라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재석이 형이 지금 공을 못 봐. 왜냐면 재석이 형이 지금 공을 못 봐. 오케이. 오케이. 이 말을 하자마자. 그냥 쓸덩들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 얍삼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안 생기신 분이. 형이 그렇게 안 맞는데 형들. 잠깐만. 간만에 바지 갈아입고 오세요. 라인 너무. 경독제예요 이제. 와 이제 여기 호흡이 많이 무서운데. 자 몸 풀었어 몸 풀었어. 호흡 막기 전에 무너뜨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동굴아. 동굴아 어떻게 된 거야. 여기는 맛있다 여기. 가 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지금 13대 8. 우리 1점 남았네 이제. 우리 1점 남았네 이제. 네 1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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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자 14대 8 종료. 네. 다음 좋구입니다. 좋아 좋아 끝낸다 끝낸다. 가졌죠 형. 좋아. 꼭.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